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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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인 왜 그렇게 좋아한다고 자주 물어봐요.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대신 보여줄게요. 첫째로 어디에 있는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. 속초 가면 속초시장 갈 수 있어요. 지금 서울에 가자. 속초 안녕. 지금 서울에 가자. 서울에서도 맛있는 식당 많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 으 그런대로 먹을만 하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까지 한국 요리만 보여줬어 지금 관광 명소 보여줄게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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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